전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인 창원 두성산업 급성 중독 결심 공판이 9월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지만 환경부 회신 결과가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두성산업은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16명을 급성 간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